자, 이제 고려대를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같이 대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려대는 5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6년차가 되겠죠? 기출무제가 5개 학년도가 이제 5개년치가 쌓였어요. 보면 이제 초반에 들쑥날쑥했던 게 이제 조금 안정기를 찾은 것 같고요. 유형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1번 요약하라가 살아있는 형태로 아마 내년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내년 선생님이 아직 12월이어서 올해도 2023학년도에도 이런 양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의 문제는 당연히 기초학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이걸 어떤 단위까지 말씀을 해드릴 거냐면 400자를 쓰려면 몇 분이 소요가 되고 한 문장에 몇 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문장을 몇 개를 구성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딱 이 시간 안에 이 문장 요약이 끝난다.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독해 자체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거를 뽑아내 주셔야 되겠죠. 고려되는 연세대와 달리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요약을 하시면 안 되고 20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칼같이 20분으로 탁 끊을 수는 없어요. 제시문이 1번이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0분을 좀 더 드릴 수도 있죠. 본인의 어떤 텐션이 좀 중요한데 나머지 한 70여 분 정도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타이트하게 10분 줄여서 학생들을 연습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원래는 100분인데 90분 딱 주고 시험지에 싹 걷어버려요. 그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는 편인데 시험장에서 선생님도 문제 다 풀고 나니까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글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조금 뒤에 푸시는 게 좋은데 패턴이 좀 굳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래 말씀을 드립니다. A의 관점에서 물론 당연히 2번이 중요해요. A의 관점에서 특정 하나의 제시문의 관점에서 또 다른 제시문, 이게 B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B1, B2, B3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시문을 분석, 평가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분석, 설명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평가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볼 때 아, 이게 고려대는 평가하는 연습을 조금 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나온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답안지. 1면에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작성해라. 1의 논지를 요약하라. 400자로 요약하는 거 연습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자, 2, 3, 4의 관점에서 관점이 3개가 나왔네요. 1에 제시된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거꾸로 1의 관점에서 3을 평가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자를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면 제시문 2, 3, 4, 3개의 관점에서 2의 관점에서 1, 3의 관점에서 1, 4의 관점에서 1 문단은 총 3개의 문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00자를 3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불평등 해소 방안, 1의 이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1에 제시된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논하라. 이게 설명이냐 평가였냐 말이 엄청 많았고 불평등 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2, 3, 4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쓰는 거다 아니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해결 방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 방안만 쓰면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해결 방안을 밑에다가 써줄 수는 있어요. 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은 방안 자체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채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안이 우선은 아니고요. 비판과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논은 설명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논. 한자원 내 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다. 논리 정연하다 순서 있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긍정적인지 한계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논하시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서 단순 설명만 한 친구들도 조금 아쉬울 거고요.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이 있게 해결 방안까지 논의를 한 친구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해결 방안만 썼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아마 이런 패턴으로 좀 굳어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2021 사회계열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4로 1을 평가하시오. 결국에는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234의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을국에 대해 평가하라. 제시문 3개에서 이렇게 하나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여. 이래 갑국, 을국, 병국이 있는데 세 국가를 종합해가지고 이상적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도 논의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앞에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 사회의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약간 설명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뭐 앞에서는 아까 평가형으로 가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왜 설명이지?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논제를 보시면 논제 안에 평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상적 사회 조건에 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네가 설명해봐라. 앞에서 평가한 걸 바탕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시면서 이 논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 센스가 생길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는 평가하라가 없어요. 2, 3, 4의 관점에서 이래 나타난 불평등 해소 방안. 이 불평등 해소 방안이 말하자면 최저임금제였는데 그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평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가 형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설정의 형태로 가는 게 좀 편안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열 이때는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지금 요약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문제가 안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80분을 출제하고 어떨 때는 60분, 어떨 때는 100분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좀 100분으로 안정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과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가 된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래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 아, 그러면 제시문은 하나지만 이 안에 ABC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종류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입장에서 은혜 생각을 각각 이래 A의 관점, B의 관점, C의 관점에서 각각 하나씩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혜 관점에서 이래 진화론적 인본주의 저 중에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ABC 중에서 자,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또 은혜 관점에서 평가 이게 고려대가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의 예전 패턴인데 이 관점에서 은을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 은혜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양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가 서로 뒤바뀔 수 있는 관계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5년 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는 진짜 2022가 처음이었어요. 2022 선생님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보자마자 너무 당황했어.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나와서 이럴 리가 없는데 문제 내기가 구찮으셨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얼마나 잘 써야 될 것인가 우리 애들이 너무 갑자기 답답하더라고요. 문제도 나름 쉬웠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면 학생들은 쉽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써야지 합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역시나 이게 처음에 요약하시오 이 형태가 다시 부활을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고려대는 무조건 대비하셔야 돼요. 요약하시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일의 관점에서 일을 비판 비판은 평가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안 쓰고 부정평가만 하는 거죠. 그리고 3의 사례를 활용하여 다시 일의 관점 비판은 이게 평가의 근거가 됐었는데 관계가 역전이 되어서 또 다른 제시물을 근거로 해서 얘가 근거가 되고 이 일은 대상이 되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시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연대나 고대나 어쨌든 평가를 하게 하거나 설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교를 하게 하거나 요 세 개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유형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너무나 깨알같이 달라지잖아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에 대한 비교가 하나 추가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또 플러스 알파로 라까지 그러니까 2자 비교냐 여기까지 3자 비교냐 여기까지 4자 비교냐 에 따라서 이 비교의 유형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거의 뭐 머신이 될 정도로 선생님이 계속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 방식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평가는 여러분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라고 해주시는 건데 옹호와 비판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건데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평가 근거 x를 근거로 y를 평가하라 라고 하면 얘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거, 기준 이 기준이 되는 x와 y 대상이 결국 같으면 옹호 다르면 비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설명 2단계가 가지 않고 x의 관점에서 y를 설명해라 y를 설명해라 그럼 이 y를 설명할 때 x에 나온 개념어가 있어요. 이 개념어를 활용해서 이 y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대인 논술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패턴은 다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개념어의 수준 자체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이렇게 내요. 하나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주제에 제시문들 하나를 중심으로 뭔가 기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엮어요. 관련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문 자체에 대한 독해뿐만 아니라 다른 제시문들과의 연관성을 무조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당연히 연관성을 고려하는 게 이 논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생각의 꼬리를 연결하는 것을 선생님이 해드릴 거고 여기서 명확하게 개념을 찾아서 어떤 단어로 완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논술의 훈련을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논제가 무엇이 나오는지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올바른 독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객관적 독해를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관적 독해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 자체를 그대로 독해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아내는 연습.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건데 답안 작성도 선생님의 원리를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시면 좀 쉬워요. 여기까지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문제 복원 때문에 여러 제자들한테도 도움을 조금 받고 그러는데 졸업한 지 조금 된 친구들 아르바이트 좀 할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연습을 안 하니까 본인이 합격을 해서 연대를 졸업을 했는데 선생님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진짜 손이 굳네요. 읽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팬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애들 써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되게 겁을 많이 내시는데 문제 내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답안만 보고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아마 그런 느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이게 답은 알겠는데 왜 수학 문제 풀 때 계산식 있고 답이 있는데 그래 이거 알겠는데 이 답이 어떻게 나오냐고 여기까지 그 풀이 과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첨삭이 일단 논술에서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첨삭까지 받았을 때 여러분 글에 대한 첨삭까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논제 하나를 잘 풀어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보통 나 논술을 좀 논술을 좀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도 봤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인강만 그냥 강의만 듣고 시험 보러 간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논술은 좀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하든 학원에 다니시든 첨삭을 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뭘 제공할 거냐 당연히 논제를 어떤 논제를 풀 것이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 논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거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서 낚일 수 있으니 이런 건 무시하고 이런 부분을 읽자. 아마 영어 독해 해보신 분들도 공부해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독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너무 낑낑대지 말고 여기를 패스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수능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는 괜찮을 건데 영어를 읽는 방식으로 이 국문 독해를 하시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답안 예시 답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예시 답안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패턴으로 글을 쓰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첨삭 이 중요하죠. 첨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선생님이 그거를 체크를 해드릴 거고 개념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맞춤법 띄어쓰기는 선생님이 첨삭할 때마다 매시간 체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몇 개 틀리는 표준어는 몇 개 없어요. 띄어쓰기 틀리는 것도 매번 개인의 습관적으로 틀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으면 충분히 시험장 갈 때까지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주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 경험이 전혀 없이도 합격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셔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배우면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 많이 붙어요. 문과로 전약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논술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재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닌 싸움이에요. 글재주가 아니라 이거는 글빨이 아니거든요. 개념어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 개념어를 제시문 안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도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녹여낼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편입영어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편입영어가 전체 여기서 요만큼이 편입영어 편입영어가 단어 봤더니 미친듯한 수준으로 나오던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이따 포기했어. 존경합니다. 못해요. 선생님은 근데 편입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논술 못하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할 수 있어요. 논술은 10%도 안 될걸요.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걱정 아니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올해 또 열심히 고생을 하셔야 되실 건데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해서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학벌 많이 보던데요. 학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논술이 1차가 무조건 중요한데 논술을 잘 쓰면 뭐 학벌 아니나 뭐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논술이 안 되면 끝이에요. 이 연습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되게 성실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신다면 누구나 붙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알아보시고 첨삭을 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삭 받는 게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빨리빨리 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 유형이 나왔으니 기초를 닦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연고대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선생님이 무척이나 기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안녕 안녕